자 우익구님 우익구씨가 예전에 엣지 방송에서 엣지랑 도아랑 모호탄 갔는데 도아 몸매가 어마어마하다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해? 엉덩이도 납작해 납답해 시원하게 그냥 갖다뒤 와 이거는 근데 씰 근데 이거는 야 근데 보질 못해가지고 뭐 얼마나 어마 솔직히 얘가 몸매가 상타치긴 해? 봐봐 우리 가족이잖아 아니 씨멍생아 아니 나 여자친구도 있고 아니 진짜 가족적인 마인드로 내가 이 뭔 개소리야? 너의 그따고 너 보고 싶지가 않아 너의 그 더러운 몸댕아리를 보고 싶지 않은데 솔직히 여자들이 하는 말은 다 그거잖아 근데 난 방송에서 솔직하게 다 얘기한단 말이야 얼마나 어마어마하지 한 번 보고 이 뭔 개소리야? 알겠다 그러면 오빠부터 보자 알았어 아 진짜로 보여줄게 알겠어? 응 아 씨멍아 너 장난 안 친다 응 이리 들어와 들어와 나 진짜 깔게 응 대신 너 안 까면 너 진짜 바로 엄청 씨멍아 와 표정! 여러분 표정 안 보이죠? 와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네 방송에 뭘로 할 수도 있어 나는 대신 야 내가 사실 깔 테니까 대신 너 안 까면 저 죽여버렸네 진짜로 당연하지 표정 와 이거 신곡감이죠 아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함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?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?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진 않은데 그냥 생각한 거 보다 라서 그런 거 같아 내 생각엔 그대로 새우 통새우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다름이 아니라 어어 지금 어떤 시청자가 누나랑 같이 도아랑 방송을 했어 모음탕을 누나가 갔는데 응 도아 몸매가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했대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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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보아가? 응? 보아가 지가 지인으로? 아니 언니가 언니가 했대 아 누나가 했대 내가? 보아한테? 응 아니지 보아가 나한테 그랬지 ㅋㅋㅋ 아 진짜요? 그럼 자 보아가 나한테 으응 아 아니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긴 해 어디가 어 우리가 이제 삼겹살을 먹었어 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 한증막은 다 빨개 받고 있거든 아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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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근데 삼겹살은 이제 식당에서 먹었단 말이야 응 근데 우리가 어마어마하니까 상에 이렇게 기대고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작은 애들은 이해를 못 할 거야 너 방송 시청자분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걸쳐 있단 말이야 응 근데 내 쪽에 쌈장이 있었어 응 근데 도하가 쌈장을 찍으려다가 응 내 거 이렇게 건드리죠 이렇게 잘못 뭔 말인지 너무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이렇게 토치가 된 거야 젓가락으로 어 내가 그 건포도 같은 걸 찝으려고 한 거지 어머 어머 언니 역시 진짜 크시네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그러니까 누나 말은 건포도가 엄청나다는 거지? 그렇지 여기다 여기다 꼭 그렇지 아니 엉덩이가 엉덩이가? 엉덩이가? 근데 내가 인정할게 약간 내가 약간 미국사이잖아 아 벌써 오 서야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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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 가슴은 나한테 졌어 아 진짜? 인정 어 음 만약에 수분을 아 더워 아 더워 아 아 이 정도 아니 뭐 아니 뭐 이 정도 아니 뭐 이 정도 근데 우리가 진짜 이게 인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아도 이제 어물쩍 넘길라 그러고 누나한테 직접 들어야 될 거 같아서 음 골반이 서양궁 서양궁댕이다 야 야지 이걸로 끝내자고 엉덩이요 여자는 여자는 엉덩이죠 자 그럼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도아는 서양 엉덩이 응 엣지우나는 건포도 서양 건포도 확인 확인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케이